이거 모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. 이사갈 때 이 종량제 봉투 남은 거 그냥 버리는 분들 많은데요. 근데 안 그래도 됩니다. 지금처럼 주민센터 가면 이런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주는데 이걸 붙이면 이사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겠죠. 바로 두 번째 이런 오래된 가전제품인데요. 이사갈 때 이거 절대 돈 주고 버리지 마세요. 지금 이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에 들어가면 무료로 집까지 와서 직접 수거해주니까요. 이건 무조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짐싸 어플인데요. 아직도 전화나 검색으로 업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방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한두 개도 아니고 최대 9개 견적을 비교해볼 수 있고요. 게다가 실제 이용자들의 리뷰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진짜 편합니다. 그리고 짐짜로 이사하면 업체랑 연락이 두절되거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적극 중지해준다고 하는데요. 스토어 병점 4.9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아 마지막으로 혹시 집에 이런 커버드 모니터 있다면 직접 가지고 가세요. 얘가 진짜 약해서 잘 부서집니다. 아 어떻게 하냐고요? 저도 알고 싶지 않았...